안녕하세요 엑소옥TV 입니다. 20호 태풍 짜미 관련 미국해양대기청 GFS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해양대기청 GFS의 예측을 살펴보면 10월 18일 금요일 오후 4시경 괌 대대도 동쪽 해상의 작은 비구름대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다음 날인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1시경 오가사와라 제도 인근 해상과 괌 대대도 동쪽 해상의 각각 중심기압 1007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발생하여 이중저기압 형성 Binary Cycle Genesis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현상은 두 개의 저기압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저기압들이 병합될 수 있지만 두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유지되거나 다른 기상 시스템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10월 20일 일요일 오전 7시경 이 도저기압은 중심기압 1007헥토파스칼로 하나로 병합된 모습이 관측되었으며 이 저기압은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인근 해상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병합된 저기압은 계속 북동진하며 10월 22일 화요일 저녁 11시경 중심기압 996헥토파스칼까지 발달하였고 20호 태풍 짬이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이동방향은 북동쪽 태평양으로 예상되지만 만약 방향을 서쪽 즉 한국쪽으로 틀 수도 있으므로 주의깊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현재 발생중인 태풍의 씨앗 5개의 열대호란과 폭발중인 화산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월 13일 오늘 일요일 완연한 가을 하늘 아래에서도 북서태평양부터 인도양에 이르기까지 무려 5개의 열대호란 즉 태풍의 씨앗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각 열대호란들의 위치와 태풍의 씨앗들의 위치와 그 영향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열대호란 92W는 일본 도쿄 동쪽의 북서태평양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열대호란은 일본 혼슈섬에서 약 1200km 정도 동쪽에 위치하며 오가사와라제도 북동쪽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향후 이 열대호란은 일본 혹은 그 외에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번째로 91W 열대호란이 있는데요. 필리핀 북부 루선섬 동쪽 약 700km 떨어진 필리핀 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필리핀 북부와 중앙을 관통하는 해역에 해당하며 필리핀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태풍의 씨앗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번째 열대호란 93S는 인도양 남부 코코스 제도에서 동쪽으로 약 1500km 떨어진 인도양 중부 해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은 호주 서쪽 해상과 가까워서 향후 호주나 인근 해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네번째는 92S 열대호란인데요. 서남 인도양 세이셜 제도에서 동쪽으로 약 1000km 떨어진 인도양 중부 해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열대호란은 세이셜 제도를 포함한 인근 섬 국가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열대성 폭풍으로 발달할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섯번째 열대호란은 95A이며 인도 서부 해안에서 서쪽으로 떨어진 아라비아 해 중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열대호란은 인도 서부 오만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향후 발달 여부에 따라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열대호란입니다. 다음은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에서 현재 추적 감시 중인 열대호란입니다.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의 91W 열대호란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이 열대호란은 현재 필리핀 루선섬 남부 레가스피 도시 근처에서 동북동쪽으로 약 130km 떨어진 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91W 열대호란은 느리게 조직화되고 있는 저기압 중심을 가지고 있으며 북쪽의 대류구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5에서 20노터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해수면 온도는 30도로 열대저기압이 발달하기에는 적합한 조건이지만 윈드시어가 다소 강한 발달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윈드시어가 강할수록 저기압의 조직화를 방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윈드시어를 설명을 드리면 윈드는 바람이란 뜻이고 시어는 자르거나 찢는다는 의미입니다. 기상에서 윈드시어는 바람이 서로 다른 방향이나 속도로 불면서 대기를 말이 마치 시어 자르듯이 나누는 현상을 말합니다. 바람이 위아래나 좌우에서 다르게 불면 대기의 흐름이 뒤틀리거나 혼란스러워져서 저기압이나 태풍 같은 기상현상의 발달을 방해하게 됩니다. 현재 필리핀 해상의 91스톱을 열대오라는 윈드시어가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태풍으로 발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세계의 화산폭발 현황입니다. 어제 10월 12일 토요일 기준 세계 여러 지역에서 활발한 화산활동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각 지역에서 발생한 주요 화산폭발을 살펴보면 첫번째는 파피아 뉴기니의 만암화산입니다. 이곳에서는 폭발적인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Volcanic Advisory Center VAAC 다윈에서 화산재 구름이 8000피트 약 2400미터까지 상승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이 화산재는 북서쪽으로 이동 중이고요. 두번째는 인도네시아의 동자바의 스메르 화산입니다. 스메르 화산에서도 폭발적인 활성이 계속되고 있으며 약 4300미터 높이까지 화산재가 치솟았습니다. 화산재는 현재 남서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세번째는 과테말라의 산티아 구이토 화산에서는 현재 폭발적 화산활동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VAAC 워싱턴에 따르면 간헐적으로 화산재 구름이 방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번째는 역시 과테말라의 푸에고 화산도 활동 중입니다. 이곳에서는 약 4900미터 높이까지 화산재가 올라갔습니다. VAAC 워싱턴에서 경고를 한 상황을 보면 지속적인 화산재 방출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콜롬비아의 네바도 델 루이스 화산인데요. 10월 11일에 간헐적인 화산재 방출이 계속 기록되고 있고 VAAC 워싱턴에 따르면 간헐적으로 화산재가 방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섯번째는 에콰도르의 산가의 화산도 폭발을 하고 있으며 약 6100미터까지 화산재가 상승했습니다. 일곱번째는 역시 같은 에콰도르의 레반타도르 화산인데요. 약 4300미터 높이까지 화산재가 치솟았습니다. 여덟번째는 마지막으로 페루의 사반카야 화산입니다. 이곳에서는 약 6100미터까지 화산재가 상승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10월 12일 기준 많은 화산들이 화산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들 화산은 각국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인근 지역에서는 항공교통에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 중에 VAAC라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어떤 기관이냐면 VAAC는 Volcanic Ash Advisory Center, 화산재 경보센터라는 곳입니다. 이 VAAC는 세계기상기구 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의 협력하에서 운영되는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이 센터들은 항공교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산재를 모니터링하고 화산재 구름이 발생할 때마다 경고를 발령해서 항공안전에 대비를 하는 곳입니다. 이 VAAC, Volcanic Ash Advisory Center, 화산재 경보센터는 9개의 전세계적으로 주요 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센터는 특정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항공교통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서 항공기 운항 경로에서 화산재를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9개의 주요 센터를 설명을 드리면 VAAC Anchorage, 미국, 알래스카, 북태평양 지역을 담당하고요. VAAC, 부에노사이레스, 남미 지역을 담당합니다. 특히 안데스 산맥 지역, 그리고 VAAC 다윈, 호주,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을 담당하고 VAAC 런던, 북유럽 및 북동 대서양 지역을 담당하고요. VAAC 몬트리얼, 캐나다와 북미 지역을 담당하고 VAAC 도쿄, 일본과 북서태평양 지역을 담당합니다. VAAC 툴루즈, 유럽 북아프리카 대서양 지역을 담당하고 VAAC 워싱턴, 미국 본토하고 카리브에 지역을 담당하고요. VAAC 웰링턴, 뉴질랜드와 남태평양 지역을 담당합니다. 이처럼 9개의 지금 말씀드린 VAAC 주요 센터들이 전세계의 화산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항공교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